저녁 식사가 끝났다. 어느덧 여름의 첫 열기가 느껴지는 저녁이었다. 왕씨가 때이른 수박을 사와 차가운 오물물에 매달아 놓은 게 생각난 그레이스는 모두 식사를 마치고 젓가락을 그루드 위에 올려놓자 이렇게 말했다. 우리 마당으로 나가 수박을 먹는 게 어때요? 그러자 일제에 일어서서 연장자인 양부인이 앞서가도록 뒤로 물러선 다음 나의 순대로 차례차례 그 뒤를 따랐다. 그런 후 모두가 양부인이 가장 편안한 자리에 앉도록 권했다. 양부인은 그 자리를 마다하며 웃음지었다. 자네들은 아직도 구식이구만.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어디 앉는들 무슨 상관이겠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해졌거늘. 그러자 존이 말했다. 하지만 저에겐 장모님은 상관이 있습니다. 동등함에 대해 말하자면 손가락조차 어디 길이가 같습니까? 제각기 자신의 위치가 따로 있는 법이죠. 여자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앉자 남자들은 돌계단 위에 걸터앉았다. 왕씨가 수박을 자르자 모두 한 조각씩 집어먹으며 까만 씨를 땅에 뱉었다. 행복한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다. 무엇보다도 존성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점과 그 다음으로는 국가 전반적으로 민생고에 시달렸던 비극의 인연이 막을 내리고 올해엔 보다 좋은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더 행복감을 고조시켰다. 남부와 준부지방의 농사는 풍작을 바라보고 있었고 북부지방의 밀농사도 그런대로 평작이어서 시장에도 음식물이 돌고 있었다.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존성이 수박껍질을 내려놓으며 희망적인 앞날에 대한 화제 뒤로 말을 이었다. 그래요. 우린 어리석은 실수들을 많이도 범했죠. 아무도 웃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건 웃긴 일이었어요. 가령 선철을 만들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원시적인 제철소에서는 마을 뒷마당에 있는 당보가지를 재다 비틀기 시작했어요. 부채에 들어갈 만큼의 충분한 깃털을 잡아 뜯기 위해서였죠. 정말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리우펑은 어떤 비판도 용납하려 들지 않았다. 좋을 대로 말하시오. 하지만 혼란과 불안으로 점철된 백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확실한 결론 하나는 얻었소. 남녀 모두 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며 하루에 두 끼만 간소하게 먹고 공평한 세금을 내며 더 이상 강도띠가 아닌 참 군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오. 우리의 삶은 지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나아졌소. 이때 양부인이 유연하게 끼어들었다. 예 성현께서 말씀하시길 두려운 건 가난이 아니라 부와 가난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결핍된 것이라 하셨지. 머시가 다소 신랄한 어투로 말을 받아쳤다. 그렇다면 전부 똑같이 지지리 쿵상으로 살라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대체 인민공사의 존재 가치는 뭐죠? 그때 그레이스가 또다시 동생의 반대 입장에 서서 말했다. 그건 리우평의 편이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자기 땅이 없는 농부라도 자신에게 땅 한 평 없다는 것조차 의식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식을 팔진 않아도 되죠. 양부인은 적대적인 기류가 흐르는 것을 눈치챘지만 각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해 주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한 그녀의 딸들과 좋은 성이야 거리낌 없이 말할 자유에 길들어져 있다 쳐도 그렇지 않은 리우평 역시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었다. 양부인은 이렇게 달빛 아래에 모여 있는 가족들이 한없이 자랑스러웠다. 그들은 선남 선녀들이었다. 리우평은 아직 가족의 일원이라고 할 수 없었지만 언젠가 그런 날이 오리라 직감하고 있었다. 양부인은 긍지에 찬 어조로 말했다. 너희들에게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감사한다. 비록 신에게 감사하는 게 요즘 시대에 걸맞지 않은 일이라 해도 난 신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구나. 내 딸들이 손자들을 한아름 안겨줄 테니 말이야. 내가 비록 젊은 시절엔 혁명주의자였지만 이젠 어떤 일이 닥쳐도 더 이상은 아니란다. 내겐 더없이 소중한 가족이 있으니까. 왕씨가 수박 껍질을 한 대 모으자 리우평이 그를 거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히려 부담을 느낀 이 늙은 하인은 급기야 불편한 속내를 토로했다. 이건 제 일입니다요. 젊은 날이. 왜 제 일을 빼앗으십니까요. 그러자 머씨가 깔깔대고 웃으며 영어로 크게 말했다. 방금 똑똑히 봤죠. 당신이 말하는 평등이란 게 그의 심기를 건드렸잖아요. 리우평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약간은 기분이 상한 표정이었다. 가정은 착취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가 단언했다. 부모는 자식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취급하고 자식들은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부모가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죠. 이때 머씨가 끼어들었다. 그래서 아이는 아버지를 감시하고 아들은 부모로부터 뛰어내 멀리 보내지죠. 이번엔 리우평이 머씨 말을 막았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퀘퀘 묵은 고정관념을 물려받지 않을 겁니다. 이어 그레이스도 리우평의 입장에서 한마디 거들었다. 옛날에도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지 않았나요? 자식들은 팔려가고 소위 배운 자식들도 부모와 거리가 먼 곳으로 발령을 받곤 했죠. 함께 모여 사는 가족들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내 자식만큼은 항상 곁에 두고 살 거야. 머씨가 여전히 반대 입장에 서서 말하자 그레이스는 동생을 바라보며 응수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너 하나뿐일 거야. 거의 모든 엄마들이 자식들을 기꺼이 타가수에 위탁하고 있어. 어떤 여자가 자신들의 발목을 집에만 묶어두는 자식을 바라겠니? 현실적으로 말해서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야. 신세대와 구세대는 서로 떨어져 사는 걸 오히려 반기는 추세인걸? 바로 그때 은은한 달빛이 비추는 저녁의 평온함 속으로 막 잠에서 깬 아예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양부인은 다음 날 아침엔 상해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마음먹었다. 비록 외롭긴 해도 그곳은 그녀가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유지하며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이튿날 존성은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방을 구하러 나갔고 시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신축 아파트에 방 세 개짜리 집을 임대했다. 이사를 했다고 해서 존성의 가족에게 평화가 찾아온 건 아니었다. 첫 몇 주 동안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고 세 식구 모두 더없이 행복했다. 존은 유전학 분야의 연구를 재개했고 과학연구소 한편에 개인 연구실까지 배정받았다. 머신은 아이와 집안 살림을 돌보느라 바빴다. 그러나 곧 그들은 이러한 평화로운 시간들조차 상부의 감시 아래 놓여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리 국장이 존의 연구실을 방문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차호층이 보내온 편지를 전했다. 존성과 같은 과학자의 경우 주석 동지께서 핵물리학과 관련한 유전과학을 연구하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원자액 분열이 염색체를 포함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조했다. 모 주석은 모든 과학적 연구는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목적과 연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공표한 바 있었다. 오늘날과 같이 서구의 제국주의에 맞서 자주 국방을 공고히 해야 하는 시급한 판국에는 순수 과학연구에 투자할 돈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존성은 묵묵히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그간의 유형생활과 고된 노동도 결국 상부의 돌처럼 굳어진 방식에는 아무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상부의 명령에 굴복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처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마음의 경계심을 다시금 고추세웠다. 리 국장 동지 여기 앉으십시오. 리 국장은 자리에 앉아 입을 열었다. 성 동지와 같은 기중한 인재의 능력과 희망사항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이 우리 상부의 바람이라 할 수 있어. 단, 그러한 능력과 희망사항이 인민의 복지와 혜택을 위한 정책과 반할 때는 불가피하게 재조정이 있게 될 거요. 그렇다면 제 경우에는 어떤 재조정이 있게 됩니까? 존성의 물음에 리 국장은 안쪽 호주머니에서 종이 쪽지를 한 장 꺼내들었다. 동지는 신강성으로 전출될 거요. 모든 지시사항은 여기에 적혀있소. 교통편은 제공될 것이고 도착하면 숙소도 배정받게 될 거요. 동지는 앞으로 3년간 그곳에서 핵과학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로켓 공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 밑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게 될 거요. 존성이 그의 말에 끼어들었다. 가족도 함께 갑니까? 이 말에 리 국장은 놀란 표정이었다. 그의 짙은 눈썹이 잘생긴 눈매 위에서 한껏 지켜올라갔다. 가족이라니 대체 무슨 뜻이요? 제 아내와 아이 말입니다. 존성이 단숨에 대답하자 리 국장은 또 다른 호주머니에서 두 번째 종이 쪽지를 꺼내어 혼자 훑어 내려갔다. 동지 부인은 북경에서 새로운 음악 학교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소. 그는 여기까지 말하고 쪽지를 접어 호주머니에 도로 집어넣고는 말을 이었다. 원래는 몇 달 전에 그 일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출산으로 지연된 거요. 존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양 부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으로도 충분치 못했던 것이다. 존은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다가 이었고 입을 열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리 국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삼일을 주겠소. 말을 마친 그는 가뿐히 뒤돌아서서 구두 뒷급 소리를 내며 성큼성큼 방에서 걸어 나갔다.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 우린 미국을 떠나는 게 아니었어. 머시의 울먹이는 소리가 존의 마음에 아프게 파고들었다. 머시가 그런 식으로 말을 꺼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열린 창가에 낮은 대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엄마의 무릎 위에 앉아 있던 아이는 흐느끼는 소리에 엄마를 골똘히 올라다보더니 기롭게 일그러진 얼굴에 놀라 작은 입술을 삐죽거리기 시작했다. 존성은 아이를 번쩍 들어 자신의 품 안에 안고 영어로 말했다. 아이가 당신 때문에 겁을 먹었어. 그가 머시에게 손수건을 건네주자 머시는 그것으로 눈깔을 훔쳤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방법은 없을까? 이 말에 존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잘 알면서 그래. 여기를 떠나는 건 불가능해. 도망치면 되잖아. 일단 홍콩으로 가면 이모가 도와줄 거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 존은 아이를 다시 머시의 무릎에 내려놓고 책상으로 사용하는 테이블 옆에 의자에 앉았다. 내가 가지 않겠다면? 정말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 머시는 화가 나 소리쳤다. 존은 앉아 있던 의자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다. 때마침 아이가 마루에 비친 햇살의 그림자를 잡으려고 버둥거리다가 엄마의 무릎에서 미끄러지고 있었다. 존과 머시는 거의 동시에 아이를 받아들며 웃음을 터뜨렸다. 가연 아가 햇살을 손으로 잡을 수 없다는 걸 몰랐지? 자, 여기 이걸 갖고 놀아라. 머시는 테이블 위에 염주를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자, 아까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해볼까? 존이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다. 우리가 귀국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 뭐였는지 돌이켜보자고. 첫째로 그건 애국심이었어. 우린 조국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믿었지. 그 전제 조건은 아직도 유효한 거지? 남편의 논리적인 사고력을 익혀야 하는 멋이로선 대답을 회피했다. 그러자 존은 자문자답하듯 말을 이었다. 난 그렇다고 확신해. 사실 농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믿음은 더욱 강해졌어. 우리 국민들은 당신과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어. 난 수많은 나날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조국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 중국은 지금 한 시대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이런 시기엔 의뢰 골깊은 분열이 자리잡게 마련이야. 노령의 주석께서 눈을 감는 순간 그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겠지. 그때까지는 표면 아래 잠복해 있을 뿐이야. 그는 영어를 사용했지만 목소리를 잔뜩 낮춘 채 말했다. 무슨 분열을 말하는 거야? 멋이 역시 존 못지않게 나직이 말했다. 이념주의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의 분열.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옛 노선의 혁명주의자들, 다시 말해 열렬한 몽상가들 또는 이념주의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자들과 부딪히게 되지. 실용주의라 하면 현실주의자들, 그러니까 국가적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자들이야. 꿈꾸지 않는 사람들, 즉 전문가라고 불리는 부류들이지. 난 아직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조는 다소 둔감한 멋이의 반응에 조급히 굴지 않았다. 아내가 임신과 출산 같은 개인적 일에 빠져 있는 동안 자신은 인민들의 고된 삶 속으로 내몰려 하루하루 수백만 인민을 먹여 살리는 일과 맞닥뜨리지 않았던가. 여보, 잘 생각해봐. 어느 국가든 국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통치자에게 반기를 들게 되지. 그들에겐 먹는 일뿐만 아니라 신성한 노동을 하며 살아갈 생계의 수단이 필요해. 간단히 말하면 지금 처한 국가적 문제점은 단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 바로 생산이야. 생산은 다시 농업과 산업 두 가지로 나뉘지. 하지만 이론주의자들은 어떻게 생산체계를 조직화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대약진운동의 실패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잖아. 산업화를 위한 그 운동은 보기 좋게 실패했어. 인민공사는 또 어떻고. 동업을 위한 그 조직도 실패로 돌아간 셈이야.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산업적으로 발전한 나라의 국민들과는 대조적이지. 올해는 풍작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것도 가문과 홍수가 들지 않아서일 뿐. 조직이 잘 구성되어서가 아니야. 요점만 말하면 이론주의자들의 정책은 실패했어. 전문가들은 곧 자신들의 시대가 열릴 걸 알고 있어. 시대가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말이야. 그들 없이는 국가적 발전이 있을 수 없으니까. 나도 그 전문가 측에 속해 있어. 나의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제 내가 왜 굳이 이 조국 땅에 남으려고 하는지 알겠지? 머시는 존의 설명에 마음이 움직였으나 여전히 찜찜한 감은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존은 머시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래 우리 아들 얘기를 해볼까. 커서 어엿한 청년이 될 즈음엔 우리 실용주의자들은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이념은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겠지? 사람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꿈꾸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기술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 평가되고 일이 주어질 거야. 나는 여기 조국 땅에서 현대적인 국가를 창출해내는데 한 몫을 담당하고 싶어. 우린 그걸 이루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 우리 아들은 당당히 자신의 삶을 즐기게 될 거야. 나처럼 우리 민족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심었는지 그 씨앗의 열매를 보게 되겠지. 조는 지난 몇 달간의 힘든 노역과 형편없는 음식, 거의 누더기 차림의 옷을 해상하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다. 바로 함께 일했던 농부들과 광부들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지침 아래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는 모습. 자신들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 거라는 믿음, 젊은 지도원들을 한결같이 따르는 모습. 새로운 방식들이 속속들이 실패하고 허름한 집 한 칸, 땅 한 떼기도 가지지 못했으면서도 꿋꿋하게 견뎌내는 우직한 모습들이었다. 조는 마지막 자연재해와 미숙한 농정 방식이 그들을 기아선상으로 내몰었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 농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연들과 작은 소망들까지도 모두 가슴속 깊이 품어두었다. 그들은 거칠거칠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는 예전에도 굶주려 봤으니까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그리고는 풀과 야생 열매를 찾아내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간신히 목숨을 연명해 나갔다. 우리 국민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야. 난 그들 곁에 머물거야. 나도 결국 그들 중 한 명이고 내 아들이 이 나라에서 성장하는 데 자부심을 느껴. 존의 한마디 한마디가 멋이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힘을 얻어 북경의 국립대학교의 음악대학을 개설하여 기꺼이 자신의 몫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난 그냥 이대로 이 집에서 살거야. 언니 집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아. 양부인은 조이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이번 가을에는 풍작이라 쌀이 넉넉하단다. 밀도 충분하고. 캐나다와 프랑스에서 대량 수입했거든. 내년에는 국내에서도 충분한 양을 생산해내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그렇지 못할 경우 다시 외국에서 사들이면 되지. 캐나다와 프랑스 모두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곡식을 사들여 우리에게 대파는 거란다. 그들로서는 수지 맞는 장사니까. 그래서 그들이 요즘 우리에게 빵과 국수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를 붙여오고 있는 거란다. 양부인은 흉년이 들었던 지난 몇 년간 국민들의 허기를 달래주고 자신의 음식점에서 맛있는 찐빵을 만들 수 있게 해준 밀가루가 미국의 켄자스와 일리노이주의 대평원에서 재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오히려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한 흐뭇함이 없었다면 진정한 중국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거래와 교역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확신했다. 국가가 어떤 이념을 표방하든지 인간의 삶은 필요에 의한 교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양부인은 번성하는 사업을 지속시키려 애썼다. 다소 과하게 값을 지불하더라도 어떻게든 필요한 물건을 공수해 오는데 실패한 적이 없었다. 언제나 추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돈을 쓰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마님 그 돈을 다 주고 계란 한 꾸러미를 사시려고요? 그럴 때면 양부인은 의뢰 다음과 같이 대받아쳤다. 계란 한 꾸러미조차 못 살 형편이면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밀가루나 돼지기름, 육류, 설탕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양부인은 이런 이데올로기가 실패로 끝나는 것도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필요에 충족을 의미한 결과라고 믿었다. 이념주의자들은 바로 코앞에서 굶주린 인민들을 보면서도 그저 참고 기다리기만을 요구했다. 부유한 식도락가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양부인은 자신의 식당에 발걸음을 하는 주 고객들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것 보라고 음식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내가 말했지 않나? 조이가 어머니로부터 온 편지를 소리내어 읽자 시완이 말했다. 그는 양부인의 편지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아니, 사실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어떤 소식에도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의 작품에만 몰두하는 그에게는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조차 그저 유연한 해프닝인 것 같았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예술가라는 사실을 중시했으며 예술에 헌신할 수만 있다면 어느 나라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로켓 공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플로리다에서 우주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 과학자도 자신의 학문에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제공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이었다. 시완은 예술가나 과학자들이란 자신의 재능을 온전히 불태워야 하는 초국가주의자들이라 믿었다. 그는 가끔씩 국가나 인종에 관계없이 인류에 헌신하는 그런 초국가주의자들의 사회를 꿈꾸었다. 하지만 그것이 부질없는 꿈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도 속하려 들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나 꿈꿀법한 세상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름의 열매를 키워 그것을 이용하며 살아야 했다. 그들은 시완과는 다른 부류인 상인 또는 사업가들인 것이다. 그 상품이 그림이나 우주선이든 고기나 과일 또는 야채든 무슨 차이란 말인가. 세상에는 창조하는 사람과 분해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런 면에서 시완은 이념주의자들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게으른 종족들로 치부했다. 그는 예술 다음으로 과학의 가치를 부여했다. 예술과 과학 둘 다 논리와 원칙에 바탕을 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시완은 미국과 유럽의 전시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 있었다. 또한 오랫동안 그리스에서 그림 작업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왔다. 중국인의 눈으로 그 고대의 땅을 보게 되면 흥미와 동시에 새로운 영감이 떠오를 것만 같았다. 그는 역사를 존중했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역사적 사실보다는 미래를 보여주는 일정한 양식을 제공받는 면 때문이었다. 조이 산안토니오로 그림 스무점을 보냈나? 시완은 어린 신부에게 물었다. 그는 조이를 대할 때면 언제나 반쯤은 아버지와 같은 태도를 고수하며 그녀의 비평가이자 지도 교사로서의 권위와 위협 역시 일쳐났다. 이러한 시완의 모습은 조이에게 확신과 함께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심어주었다. 이는 다양한 인종이 밀집되어 있는 거대한 미국 땅에서 언니들마저 떠나버려 현렬단신인 조이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다. 어제 보냈어요. 징끈이 포장하는 걸 도와줬고 오전에 트레일러가 와서 실어갔어요. 그림들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여유있게 산 안토니오에 닿을 거예요. 잘했어요 꼬마 아가씨. 자 이제 슬슬 출출해지는데 점심으로 물국수 한 그릇 어떨까? 조이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자리를 떴고 시완은 이젤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지금 모든 사물을 지극히 작은 점의 군집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해 캐나다 쪽에서 바라보는 나야가라 폭포의 장관을 그리고 있었다. 장대한 폭포수 아래로 거의 모든 게 뿌연 물안개 속에 가려진 상황에서 그는 가장 가는 붓으로 보일듯 말듯 나란히 손잡고 서 있는 두 사람을 그려넣기 시작했다. 그건 별 특징 없는 그저 연휴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 이 부부가 신혼여행으로 떠났던 나야가라 폭포. 그 아래 두 사람이 나란히 손잡고 서 있었던 시간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말이다.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몇 달간 동지로서 함께 살아보는 게 어떨까 하오? 리오펑의 돌연한 제안에 그레이스는 그와 끼고 있던 팔짱을 풀었다. 그게 꼭 필요한 과정일까요? 그레이스는 짐짓 가볍게 물었다. 혹시 자신이 그에게 인습주의자나 부르조아로 인식되거나 그가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처럼 보이는 게 싫어서였다. 부모 세대 다음에 젊은 세대에 속하는 그녀로선 자신의 이런 부분이 스스로도 내심 충격적이었다. 과거 소련 혁명으로부터 자극받은 젊은이들조차 한때 허세에 들떠 자유연애론을 부르짓기도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혼 후 아버지가 첩을 들이기 시작했을 때 극도의 혐오감을 알았다. 자유연애란 남자들이 제멋대로 바람을 피우려는 속생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구나. 어느 날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었다. 자유연애라는 개념을 옛 관습에 적용시킬 때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점이 있다면 그건 남자들이 첩을 마음대로 들일 수 있다는 거지. 물론 본처에겐 참을 수 없는 일이겠지.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야 아내로서의 의무가 줄어드니 오히려 첩을 반기겠지만 말이다. 그땐 너무 어려서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 이제야 그레이스의 내리를 파고들었다. 첩으로 들이겠다는 게 아니라면 진정 리우펑이 자신에게 원하는 건 뭘까. 혹시 그의 아버지가 첩을 들이라고 종용하기라도 한 걸까. 마음속으로 자문하듯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제껏 사랑의 행복감에 겨워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었다. 리우펑, 당신 혹시 아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는 그레이스를 바라보았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듯 눈빛이 멍했다. 그렇소. 내 나이의 남자가 어찌 아직까지 아내가 없었겠소? 하지만 당신은 부모님의 뜻을 거역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랬지. 거역했다면서 아내가 있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여자가 있는 곳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기 때문이요. 그렇다면 얼굴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없었소. 어릴 적 부모님께서 정혼을 시켜 대리인을 내세워 결혼식을 올렸지. 부모님은 결혼식을 올리기만 하면 내 뜻을 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하셨지만 난 단 한 번도 그 여자에게 간 적이 없었소. 결국 내가 부모님 뜻을 꺾은 것이요. 부모님께서는 내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이었던 손자를 보지 못하셨으니까. 그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무심히 말했다. 둘은 9월에 늦은 오후 그레이스의 집 마당에 앉아있었다. 중추절 연휴 기간이었지만 사람들이 모여드는 축제 행세에 가세하는 대신 둘 다 오전 내내 병원에서 일했다. 그레이스는 자신의 실험실에서 여러 약초에서 배당체로 발견되는 에모딘을 추출하는 작업을 했고 류펑도 자신의 연구실에서 전날 환자의 겨드랑이에서 떼어난 종양조직을 분석했다. 둘은 정어 무렵의 작은 식당에서 간단한 점심을 먹고 병원 발코니에서 사람들의 행렬과 민속무용을 구경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그레이스의 집으로 돌아왔다. 하인 내에는 차를 내온 뒤 저녁 불꽃놀이를 구경하러 나가도 되냐고 허락을 구해왔다. 그렇게 둘 다 나가버리자 집안에는 단 둘만 남게 되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 것도 잠시 류펑이 두 팔을 뻗어 그레이스를 안아왔고 그레이스는 여느 때처럼 그의 품을 살짝 밀치면서 빠져나왔다. 그는 양손으로 머리 뒤를 바치고 대나무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레이스는 작은 연못가에 무릎을 끌고 앉아 입질하는 금붕어 몇 마리를 향해 자그마한 돌을 던졌다. 둘은 겉으로 보기엔 별 진지하지 않게 대화를 나누는 듯 했지만 각자의 질문과 대답이 모종의 암시를 띄고 있었다. 그레이스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럼 당신 사랑하는 애인은 있었어요? 세 명 있었소. 그래요? 그는 해가 지면서 황금빛으로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얘기해 주길 원하오? 내키는 만큼만 얘기해 줘요. 그레이스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말했다. 그녀는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 작은 돌탑을 쌓고 있었다. 굳이 그런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못할 이유도 없소. 그들 모두 각기 다른 시기에 내 인생으로 걸어들어와 한동안 삶을 공유하다가 헤어졌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내키는 만큼만 얘기하라고 했잖소. 꺼리낄 게 없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도 되잖아요. 왜 여자들은 스스로를 괴롭히려 들지? 당신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남자를 사귀었는지는 지금 내겐 아무 상관없소. 전 한 명도 사귀지 않았어요. 그레이스는 리우펑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답했다. 어느 누가 클램을 그녀의 애인이라 부르겠는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쉽게 연애를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오. 그가 딱 잘라 말하자 그레이스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아, 당신이 미국 옹호론자라는 걸 내 깜빡했소. 다시 말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자, 그런 일 가지고 왈과 왈부 하지 맙시다. 셋 중 첫 번째 여자는 학생 때 만났소. 그 여자는 집을 나와서 내가 혼자 묵었던 자취방으로 들어왔소. 손수 밀가루 반죽을 해서 기가 막힌 물국수를 만들곤 했지. 여분의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 국수 안에 넣을 계란을 샀었소. 양껏 먹고 나면 우린 무정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소. 그 당시 나는 무정부주의자였고 그 사상이야말로 인류를 가장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줄 거라 믿었소. 우리 학교에는 비밀단체가 꽤 많았지만 나는 심지어 무정부주의자 서클에도 가입하지 않았지. 조직이란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정부주의를 포기한 건 그 이유의 일이었소. 그 여자는 어떻게 됐죠? 중절 수술을 받다가 목숨을 잃었소. 내가 애과의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그때였소.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늙은 여자는 위생관념도 기술도 형편없는 돌팔이었지. 그 여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을 생각은 왜 안 했죠? 그 당시 결혼은 내 원칙에 반하는 것이었소. 결혼은 노예 제도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지. 특히 여성에겐 더더욱 말이요. 그 이후에 부모님의 자작극으로 난 법적으로 결혼한 몸이 됐던 거요. 비록 내 아내라는 여자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녀는 우리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봉건주의 시대 하인처럼 시중을 들고 있소. 그리고요? 그리고? 아, 두 번째 여자 말이요. 그 여자는 썩 훌륭한 공산주의자였소. 우리는 같은 소조에서 일했지. 나는 지식인도 중노동을 경험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훗날 인민공사의 일부로 편입된 협동농장에서 2년간 일을 했소. 그녀는 아주 미인이었지. 나는 부르주아식의 사랑에 빠졌고 결혼에 대한 얘기까지 오고 갔소.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볏짚 더미에서 딴 남자와 뒹구는 걸 목격했소. 그걸로 그녀와는 끝이 났지. 그 이후로 여자를 만나지 않다가 4년이 지나서 한 소련 여자를 만났는데 그건 그녀에게나 나에게나 유익한 일은 아니었소. 중국의 기술 고문관으로 와있던 그녀의 아버지가 국가의 명예에 따라 소련으로 돌아갈 때 그녀도 함께 귀국했소. 그때 그녀는 18살 소녀에 불과했지. 그 이후로는 아무도 없었소. 당신 밖에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결혼을 원하지 않잖아요? 모르겠소. 만일 우리 관계가 앞으로도 잘 되어간다면 결혼을 원하게 될지도. 내가 지금 원한다면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오. 당신은 나를 충분히 알지도 못하지 않소? 그럼 잠자리를 같이 해야만 서로를 잘 아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그렇소. 단지 잠자리뿐이라면 모르는 타인들끼리도 하룻밤을 보내고 헤어진다고요? 그런 뜻이 아니오. 난 신중하고 싶은 거요. 그레이스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당신 기억나죠? 우리가 첫 입맞춤을 나누던 날 당신이 처음이라고 했던 거. 그러자 리우펑이 소리내어 웃었다. 그렇소. 난 누구와도 입을 맞춰본 적이 없소. 당시만 해도 중국 여자들은 입맞춤에 대해선 생각조차도 못했소. 소련 여자와도 마찬가지였지. 그런데게도 입맞춤이란 역겹게만 느껴졌소. 그건 서양 방식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도 모르게 당신과는 스스럼 없이 원하게 되었소. 그레이스는 또 다른 사실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당신이 추석동지의 책을 가져오던 날 생각나요? 달빛이 밝게 빛나던 날 밤. 그 마당에서 우린 얘기를 나눴죠. 그때 당신은 결혼해서 나라의 영웅이 될 만한 아들을 낳자고 했어요. 그때 당신은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소. 이제 준비가 안 된 쪽은 당신인 거죠? 그는 즉각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을 때는 목소리가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다. 우리 같은 두 사람의 결혼이란 더 이상 이세를 낳기 위한 것만은 아니오. 예전 혼인의 목적은 온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아이를 낳는 것이었소. 하지만 국가에 시민을 한 명 더 보태주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오? 이제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걸 깨달았소. 결혼은 무엇보다도 남녀 당사자가 우선시 되어야 하오. 말을 통해서만 서로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을 직접 체험하면서 서로를 온전히 느껴야 하는 것이오. 그렇소. 그런 다음에 결혼이 있는 것이고 자식도 있는 것이오. 우리는 서로 잘 맞는 한 쌍일 거요. 둘 다 스스로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 아니오? 그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자 저무는 황금빛 노을이 그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그는 그레이스를 쳐다보지 않은 채 묵묵히 대답을 기다렸다. 그레이스는 그의 강직해 보이는 얼굴 윤곽과 커다랗고 깊은 눈빛, 짙은 눈썹, 놀라울 정도로 섬세한 입술 선 등 리우펑의 생김새와 주름 하나하나를 찬찬히 음미했다. 순간 그를 향한 강한 육체적 욕망이 솟구치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사랑이 느껴졌다. 평생 과학과 지식탐구에만 열정을 바쳐온 그녀가 난생 처음으로 사랑하는 남자의 육체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 그것은 아직 그녀가 캐내지 못한 범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까지 탐험에 들어가고 싶진 않았다. 자신의 기대치에 비해 깊이가 덜한 존재임을 입증시키는 어떤 일면을 보게 될까 하는 두려움에서였다. 그녀는 비록 자신이 요구했을 망정 솔직히 그가 과거의 새 여자에 대해 털어놓지 않길 바랬다. 하지만 지금 와서 그게 무슨 대수란 말인가 이 순간 이렇게 단둘이 있다는 것에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그의 강건한 육체에 한껏 빠져들었다. 핏속의 열기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는 듯했다. 그것은 이제까지 그녀의 냉정한 두뇌가 완고하게 통제해왔던 영역이었다. 리우펑은 다소 놀란 듯 그레이스를 바라보았다. 그레이스는 리우펑이 그녀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훤히 깨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마당을 가로질러 천천히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대문은 하인대에가 밖으로 나간 후 잠그지 않은 채로 열려있었다. 그는 새로 된 빗장을 지르고 고리를 잠갔다. 자, 이제 우리 둘 뿐이요. 그는 왼손으로 그레이스의 오른손을 꽉 쥐고 말없이 안 채로 걸어 들어가 그녀의 침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레이스가 일전에 구입한 멋진 조각 장식과 커튼이 달린 중국 전통식 침대로 다가갔다. 그가 은꼬리를 당겨 커튼이 사방으로 늘어지게 만들자 일제히 아래로 드리워진 커튼이 천막처럼 침대를 둘러쌌다. 그는 침묵 속에서 그레이스의 옷을 하나하나씩 벗기기 시작했고 그레이스는 모든 것을 그의 손길에 때맡겼다. 상상치 못했던 순간에 오히려 아무 수치심도 느끼지 않는 자신이 놀라울 뿐이었다. 그녀가 알몸이 되어 서 있는 동안 그도 옷을 모두 벗었다. 그런 후에 침대에 들어오진 커튼을 젖혀 그녀가 먼저 들어가게 해준 다음 자신도 뒤따라 들어가 다시 커튼을 내렸다. 둘은 잠시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있었다. 이었고 리우펑이 그녀 쪽으로 몸을 돌리자 그레이스는 그를 받아들였다. 이제껏 어떤 남자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을 그에게 허락했다. 예전엔 마치 잘못으로만 인식했던 것이 이 순간 더 없이 자연스레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레이스는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망연자실할 만큼 커다란 경의를 느꼈다. 머씨는 음악대학의 강의실에서 낡은 피아노를 두드리는 여학생 옆에 앉아 서투른 연주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비록 생각은 딴 데가 있었지만 단번에 그녀의 예민한 청각은 잘못 누른 음표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요즘 그녀의 생활은 산만하게 흩어진 조각들처럼 도무지 통일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최소한 세 명의 인간으로 쪼개져 살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아내와 엄마와 교사 이 셋 모두가 그녀의 진정한 자아이자 스스로에게 주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존이 머나만 신광성의 예지로 떠난 지도 몇 달이 흘렀다. 가끔 받는 몇 줄 안 되는 편지도 몸이 건조하기 짝이 없었다. 그녀는 남편이 대화할 때와는 달리 편지에서는 다양한 표현을 구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어투가 다소 차갑게 느껴지더라도 그냥 눈감아 주기로 했다. 더구나 그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과 내용이 아내에게조차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현재 몸담고 있는 프로젝트가 절대 핵무기 지조만은 아닐 거라고 확신했다. 적들이 공격해올 경우 방사능이나 독성물질에 대비한 방어용 화학무기쯤 될 거라고만 짐작했다. 그녀가 무엇보다 통탄해하는 것은 학생들의 마음이 미국은 적이라는 인식으로 물들어간다는 점이었다. 또한 그녀 자신이나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생각을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다는 점도 큰 심적 압박이었다. 학생들의 입에서 미국인에 대해 증오어린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그녀는 거듭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적어도 내가 너희들보다는 미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 미국인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머신은 조심스럽게 침묵을 지켰지만 이 침묵 또한 부담감만 가중시켰다. 돌아올 기약 없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더더욱 아득한 절망만 안겨주었다. 밤엔 때때로 자기도 모르게 흐느끼는 소리에 놀라 잠이 깨기도 했다. 그럴 때면 영영 남편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머신은 자신의 편지가 거멸될 것을 염려하여 아이에 관한 걱정거리도 적을 수 없었다. 이곳에서는 아이가 세 살이 되면 의무적으로 다른 아이들처럼 타가소에 맡겨야 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대체 무엇을 배우겠는가. 머신 본인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 뿐 아닌가. 머신은 집에서 아이와 단둘이 있을 때조차 미국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단지 사교적이고 친절하며 자유로운 사람들이라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진실이라 해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그 가르침을 받은 아이는 미국의 우호적인 자신의 어머니를 결국은 변절자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반면 엄마가 애국자라면 당연히 누구를 중호해야 할지가 아이에게 주입될 게 뻔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머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고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점점 더 외로운 영혼이 되어갔다. 그녀는 그레이스조차 만나지 않았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언니와 리우펑은 완전한 연인 사이가 되었다고 했다. 또한 어머니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었다. 모든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어머니라고 해서 자신을 배반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었다. 어머니 같은 부류의 상류층 사람들이 대다수 재산을 몰수당해 가난해지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판국에 어머니는 어떻게 수년 동안 저토록 안정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들과 어떤 타협을 했던 걸까. 언젠가는 인민들이 완전히 자유를 되찾고 권력을 다시 쟁취하게 된다는 믿음 하에 그 타협이 이루어진 거라면 어머니가 말하는 조국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라고 할 수 없었다. 버시는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신축 아파트의 방 세 개짜리 집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다. 그녀는 심경의 일부를 집에서 일하는 보머에게만 조금 털어놓았다. 보머는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좁은 현관 입구에서 잠을 잤다. 만일 머시가 마음에 담고 있는 모든 해외적인 생각들을 고지곳대로 털어놓는다면 아마 단순한 영혼은 기절초풍을 하고 말 것이다. 게다가 자신이 들은 얘기를 상부에 보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머시는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오로지 자신의 일에만 고독하게 열중했다. 그녀는 새로운 음악대회의 학과장으로서 할 일이 많았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에도 관여해야 했다. 아직은 총 11명이 학생이 전부였다. 그 중 9명은 여학생이고 나머지 2명의 남학생 중 1명은 정식 교습을 받지 못한 20살 청년이었다. 그 학생은 5살 무렵 덴마크에서 온 사업가의 아내에게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광동 출신인 그의 아버지는 그 덴마크 사업가 집에 요리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2층에 있던 여주인은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건반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녀는 요리사의 아들이 들킬까봐 잔뜩 겁을 먹은 채 피아노 건반을 살며시 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요리사인 그의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에게 주인집에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고 따끔히 일러두었다. 그는 오로지 뒤뚤에 있는 하인들의 숙소에만 머물러야 했다. 하지만 그날은 아버지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본 데다 마침 어머니도 낮잠을 자는 중이라 소년은 대저택의 응접실로 살금살금 걸어 들어갔다. 집안에는 다행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소년은 그토록 그리던 피아노가 있는 방을 향해 단숨에 걸어갔다. 그는 한 번도 피아노를 만져본 적이 없었고 피아노 방에 들어와 본 것도 처음이었다. 그저 음악가 못지않은 여주인의 피아노 연주 소리를 종종 들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도 저 커다란 검은 상자에서 아름다운 선류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믿으며 양손을 건반 위에 얹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눌러보았다. 그때 갑자기 여주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기겁을 한 소년은 열린 창문으로 주랭랑을 치려고 했지만 여주인의 손에 붙들리고 말았다. 그는 여주인의 얼굴을 그토록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다. 파란 유리 같은 신비한 눈을 가졌으며 백발로 상상했던 머리카락은 황금빛이었고 백옥같이 흰 피부에 홍조를 띈 젊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소년의 팔에 손을 갖다 댄 채 말했다. 얘야 여기 그냥 있어라 겁낼 필요는 없단다. 내가 피아노 치는 법을 가르쳐 주마. 그녀는 서툰 중국어로 말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소년은 피아노 뒤쪽에서 추춤됐다. 그러자 그녀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첫 피아노 교습을 시작했고 이후로도 정성을 다해 수차례 기꺼이 피아노 교습을 해 주었다. 그러나 외국인 사업가의 집들이 속속들이 정부에 몰수당하고 강제 귀국 조치가 취해졌을 때 덴마크 부부도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소년은 부모님을 비롯해 두 누이와 세 명의 형들과 함께 북경으로 이사했다. 거기서 아버지는 새로 지은 호텔 식당의 주방장으로 들어갔고 소년은 여러 선생님을 전전하며 계속 피아노를 배웠다. 그러던 중 국립대학교 안에 음악대학이 신설된 것이다. 그는 머시를 성부인이라 부르며 그녀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다. 머시는 비록 성악을 전공하긴 했지만 피아노 연주 실력도 뛰어났기 때문에 그녀의 지도 아래 그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했다. 이제까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음악을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데 그쳤지만 그것을 악보로 만드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 그는 머시를 훌륭한 선생님이자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다. 또한 머시는 그에게 있어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때때로 그는 머시를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구해주는 자신의 모습을 몽상하기도 했다. 이런 그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머시는 그저 이 제자가 언젠가 훌륭한 음악가가 되리라고만 생각할 뿐이었다. 그러나 종종 거부할 수 없는 의욕이 고개를 들었는데 대체 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전도유망한 청년이 이 땅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이 청년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의 명령을 따르게 될 것인가. 자신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창조할 자유를 빼앗긴 채 편협한 국수주의자들의 입맛에 노란하게 될 것인가. 그녀는 대답이 뻔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기로화했다. 그렇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녀의 아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재능을 타고난 아들 역시 그 능력을 십분 펼쳐나갈 아무런 힘없는 이 젊은 음악 학도들처럼 되는 것은 아닐까. 질문엔 뾰족한 해답이 없었다. 마침내 머신은 아들을 조국에서 태어나도록 만든 것이 자기인 이상 어떻게든 아들이 이곳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불상사마는 막아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머시와 남편은 음악과 과학에 종사하는 지식인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아들도 스스로의 의지대로 창조하고 명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이 옳았다. 이제 아들은 누구에 의해 무엇을 세뇌에 당할 것인가. 그녀가 믿는 말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칠 것인가. 자신의 아들도 다른 아이들처럼 미국을 중호하도록 배우게 될 것인가. 머시의 가슴 속은 브랜든 가족에 대한 사랑과 해안으로 가득 차올랐다. 그날 그 저택에서 세 자매는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휴가를 누렸던가. 그러나 정작 조국인 이 땅에서는 뚜렷한 이유도 모를 두려움이 노상 따라다녔다. 어딜 가나 누가 실종됐다더라. 누가 돌연사 했다더라. 하는 수근거림과 소문만이 무성한 가운데 두려움이 녹아든 경직된 분위기만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이런 기로운 생각들에 사로잡힌 머시는 마침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이제 손자도 어느덧 타가수에 맡길 나이가 되었는데 손자의 어린 시절 기억에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담겨있으면 좋겠으니 북경으로 오셨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양부인은 그 안에 숨겨진 속듯을 눈치채고 즉시 초음화를 데리고 북경으로 떠나리라 마음먹었다. 남편에게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하느냐. 북경에 도착한 이튿날 저녁이었다. 양부인은 도착한 노 처음으로 머시에게 사위에 안부를 물었다. 어제는 늦은 오후에 당도하여 저녁을 먹은 뒤 한 시간가량 손자의 재롱을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손자는 할머니를 보고 울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방끝 웃어 보이지도 않았다. 혼자 힘으로 작은 대나무 의자에 올라가 할머니를 유심히 바라볼 뿐이었다. 양부인은 범상치 않은 이 영특한 손자의 얼굴을 흡족하게 지켜보았다. 어머니가 방문한 이후로도 별말이 없던 머시는 어머니의 물음에 겨우 입을 열었다. 거의 소식을 못 들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편지가 오는데 보내는 편지가 전부 제 손에 들어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전에 편지 내용을 다시 언급할 때가 있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일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극비에 속하는 일을 하고 있을 게다. 하지만 수소폭탄을 제조하는 일 같은 건 아니겠죠. 머시의 말에 양부인은 반문한 듯 그 우아한 눈썹을 지켜올렸다. 아닐 거예요. 엄마 절대 미국에 사용할 폭발성 무기 제조에 가담할 사람이 아니에요. 머시가 강하게 부정하자 양부인은 검지를 입에 댄 채 성급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때는 겨울 초입에 이른 늦가을 무렵이었다. 창문을 포함한 모든 문들은 꽉 닫혀 있었고 집도 3층이었기 때문에 말이 세네갈 염려는 없었다. 그럼에도 머시는 어머니의 몸짓에 놀라 순간 입을 다물었다. 바로 그때 작은 원통형 의자에 앉아있던 아이가 할머니를 향해 걸어오더니 그 앙증맞은 손을 할머니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양부인은 손자를 보며 미소를 짓고는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 둘은 한동안 가까이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갑자기 아이가 깊은 신뢰감을 표시하듯 할머니의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기대왔다. 양부인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끼며 아이를 품에 껴안았다. 나를 알아보는 거야. 우린 전생에도 인연이 있었던 게지. 젊은 시절의 양부인은 반항적인 데다가 혁명의식이 강해 어머니와 함께 절에 가는 것조차 거부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나이를 먹고 보니 어렸을 때 누누이 들었던 가르침들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바뀌고 있었다. 젊은 시절 그녀는 걸핏하면 선배들에게 붕괴했고 조국의 역사를 비웃었으며 성년들의 가르침을 거부했던 고분고분한 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여자였다. 그러나 고독한 노년의 길에 접어들면서 그녀는 자신 안에 마치 그늘 속에서 피는 꽃과 같은 유연함이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사장되었고 무엇이 살아남았는지를 곰곰이 따져보면서 옛 성연의 지식과 지혜를 구하려 애썼다. 그녀는 부모로서 깊은 인내심을 가지고 딸들을 대하면서 의무를 다했지만 부드럽고 인자한 어머니는 대어주지 못했다. 그러나 이렇듯 어린 손자를 바라보고 있자니 존재의 내면 깊숙이 무한한 차비로움이 퍼져 나가는 듯했다. 지금 이 순간 아들을 낳지 못했던 양부인은 손자에게 세 딸을 키울 때보다 더한 밀착감을 느끼고 있었다. 젊은 시절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귀한 존재며 딸이 태어나도 아들의 탄생 못지않게 축복해줘야 한다는 믿음을 진심으로 고수했던 양부인이었다. 하지만 뿌리 깊은 옛 관습이 남몰래 그녀의 마음속에 잠복해 있었던 듯했다. 그리고 젊은 혈기가 사그라진 지금에야 그 묻혀있던 본심이 살며시 고개를 내민 것이다. 이 순간 그녀는 손자가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보다도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미래가 불투명한 이곳에서 자식을 낳은 딸아이가 얼마나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을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았다. 엄마, 뭘 생각하고 계세요?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했단다. 나는 조국과 민족의 장래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두려움도 없단다. 모두 잘될 거라 확신하고 있어. 지난 수천년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잖니? 현재에도 우리 민족은 새시대와 구시대의 장점들을 조화롭게 살려내고 있으니 언젠가는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될 거다. 하지만 문제는 이 어린아이의 인생이 그 과도기 어디쯤에 펼쳐져 있나 하는 것이지. 장대하고 유구한 우리 역사 속에서 백년은 마치 하루처럼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 백년은 이 아이의 평생보다도 긴 시간 아니겠니?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의 지혜를 찾아 헤매는 동안 이 아이는 과연 어떤 진통을 겪게 될까? 앞으로 수십 년간 표와 투쟁의 역사가 펼쳐질 경우 과연 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독재자가 이 어린 영혼의 마음과 정신을 압박하고 심지어 순교자로 희생시키는 일까지 버리진 않을까? 이 말의 머신은 어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머니는 제가 두려워하는 부분을 정확히 꿰뚫어보셨어요. 양부인은 자신의 품에 평화롭게 기대어 쉬고 있는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두려워할 게 없다. 국가 최고의 과학자 목숨을 설마 어떻게 하진 못할 테니까? 두 모녀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머신은 자신도 모르게 영어로 소리쳤다. 고마워요. 어머니